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찬범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응시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기술자격 큐넷에서 접수를 하죠 큐넷 접수를 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이대 전공이 이게 이 시험 가능하냐 뭐 불가능하냐 이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이 사이트 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함께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어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웹 에 그 화면을 그대로 제가 따왔기 때문에 글자가 좀 작아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큐넷 이렇게 보이죠 이 큐넷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셔서 아 그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요 저는 이제 로그인을 해 놓은 이 화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아웃이라고 보일 거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로그인 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마이페이지 라고 있어요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은 응시 자격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또 누르게 되면 은 응시 자격 자가 진단 이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뭐 가능 종목 확인 응시 자격 재료 제출 서류 확인 온라인 제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 자가 진단 한번 눌러보시면 저는 이제 수질환경 기사를 한번 이렇게 에 적어 봤구요 요거를 자기가 응시하고자 하는 이 과목에 대한 에 이 뭐 기사 몰라도 수질환경 뭐 이렇게 아니 뭐 대기환경 이렇게 만이라도 적게 되면 은 이 돋보기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쭉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이 된 거를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을 선택을 한 거구요 그 다음으로 학력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미 입력이 다 돼 있어서 어 그 감안하셔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력 정보를 입력하는데 저 위에는 여기 지금 가려 놨죠 여기는 제게 들어가 있어서 학력 추가 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이 서류 심사 전 이렇게 돼 있고 학력을 추가하는 란이 있는데 초기 화면이 이것이랑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은 학력 구분 다음에 학교 요거 눌러가지고 학교 선택을 하시는 거고 학력은 이제 뭐 전문대학 뭐 대학 뭐 이런 것들이구요 그 다음에 전공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학적 상태 지금 뭐 몇 학년 뭐 졸업 뭐 재적이냐 뭐 재학 중이냐 아니면 뭐 졸업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일자 그 다음에 뭐 기술용 과정이 있다면 요런 것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력을 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력으로 그 관련된 전공은 아닌데 관련된 경력으로 요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경력을 입력을 하실 때는 요기 경력 정보 입력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경력 정보를 한번 입력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산업 분야 경력 증명서 구분 업체명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 입력이 되어 있어서 자 요렇게 경력 정보를 추가하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아 요기 이제 뭐 산업 분야 라든지 경력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기 입력을 했다고 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 여기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무 내용 뭐 근무 시작 근무 기간 뭐 이런 것들 다 적어 가지고 요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서 경력 증명서 그 뭐 회사의 도장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뭐 서울 이면에 뭐 북부 뭐 동부 서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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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류를 여기다 이제 내서 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완료가 됩니다 요기다가 입력했다고 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우편으로 이 원본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경우가 많아요 아 우리 회사가 망했어요 뭐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증인을 세울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에 대해서 반드시 담당자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서식이 있어요 거기에 막 아무거나 막 내가 내 마음대로 적상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에서 아 이렇게 제출하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게 써서 제출을 하셔야지 이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기사 산업기사는 학력으로 많이 하시고 뭐 기술사 같은 경우에 이제 경력 증명서 필요하니까 그 때 많이 하시는데 뭐 간혹 가다가 이제 관련된 업종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가 나왔는데 뭐 이쪽 분야에서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몇 년 이상 일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여기다 입력한다고 끝이 아니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상 경력 뭐 있으면 입력하시고 진단 결과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제 관련된 대학 그 다음에 관련된 실무 경력 4년 이상 다른 기사 자격증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랑 같은데 그게 아니라 관련 학과를 나왔고요 환경 분야 관련 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동일 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이 경력이 이제 제가 제출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능으로 바뀐 거고 그리고 다른 종목의 유사 다른 종목의 기사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뭐 가능으로 나왔죠 이중에 저는 이제 뭐 여기 4개가 있는데 뭐 이중에 하나라도 가능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응시 가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가능이 아니다 그러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그 종목에 한해서는 그래서 뭐 밑에 뭐 다른 여러가지 조건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졸업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 제출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요거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또 이제 접수하실 때 그 뭐 관련 서류를 대학에서 바로 공단으로 쏴줍니다 물론 이제 돈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한 해결 정확한 방법은 요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 놨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 내가 다른 종목을 좀 시험을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산업안전이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다른 뭐 전기나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응시가 내가 가능한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여기 있어요 응시 가능 종목 확인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골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뭐 있고 여기 클릭 검색하셔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를 뭐 클릭을 하는 거죠 다음 눌러요 그러면은 학력 정보 입력 똑같습니다 뭐 학력과 경력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똑같고요 그리고 진단 결과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그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세부 기사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환경 쪽을 선택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 뭐 기계 화학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제 얼굴이 여기를 가리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대기 폐기물 쭉 있죠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많이들 다시 내려야 됩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과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